3, 4 형식 1, 2 형식 같은 경우 1, 2 형식 같은 경우 1, 2 형식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목적어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요 제가 배울 건 3, 4 형식입니다 3, 4 형식은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야 저희가 드디어 목적어를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즉 목적어를 뒤에 가질 수 있는 동사 어떤 동사 타, 동, 사를 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자 조금만 설명하고 타 동사를 3, 4 형식을 잠시 설명한 후에 장문을 들어갈게요 여러분 3 형식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 3 형식은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였어요 이거 이름 자 아까 음 자 배웠던 그 분리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더라 자동사 아니고 자 타동사였는데 타동사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아 얘는 완전해 왜 보호가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얘는 완전 타동사라고 했어요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니까 뭐야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 필요 없다 타동사는 뭐다 아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아셨죠 그래서 이제 3 형식을 배울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우시는 거고요 자 4 형식은 보시죠 여러분 4 형식은 어때요 여러분 4 형식도 여전히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도 타동사 뒤에 하지만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호 없어요 보호기 때문에 얘도 뭐다 완전 타동사 하지만 우리는 얘를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완전 타동사는 맞지만 어때요 얘도 완전 타동사 얘도 완전 타동사 헷갈려 그리고 어때 얘는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 번째 목적어에게 뭐뭐를 또는 뭐뭐를 주다 제공하다 수여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수여 동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3,4 형식을 하실 텐데 3,4 형식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야 아 동사의 특징을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야 동사의 특징 동사의 특징이 뭐야 어떤 애는 어떨 때 뒤에 목적어만 받고 어떤 애는 어떨 때 목적어를 두 개를 받더라 이렇다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을 때 헷갈려 그래서 구분합시다 뭡니까 여러분 iodo 이건 뭐예요 여러분 수업생 했어요 indirect object indirect 여러분 indirect 하다는 얘기는 뭐야 indirect 하다는 얘기는 뭐죠 direct는 뭐죠 여러분 직접적이잖아 그죠 indirect 하면 뭐야 간접적이라는 뜻이에요 간접적인 얘기 자 indirect object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간접 목적어 그래서 io 해석은 뭐 뭐 에게라고 하고요 dio는 뭡니까 여러분 자 direct 해요 direct direct 그 다음에 object 이거 뭔 뜻 직접적인 목적어 아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기본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영작 시작하실 거예요 자 영작은 여러분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쓰시고 말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잘 읽으셔야 돼 그런데 자기가 쓸 줄 알고 그걸 분석할 수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서 문법을 알 수 있다 그게 진짜 실력이죠 자 가볼게요 자 장문통에 배워봅시다 자 나는 새 가방을 샀다 뭔 소리야 이거는 뭔 소리야 주어 뭐야 주어 당연히 i죠 그런데 한 동작이 뭐야 샀다잖아 샀다는 뭐야 사다라는 말의 과거죠 방금 사다라는 말 by죠 by의 과거 뭡니까 여러분 i bought 그죠 나는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딱 끝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자 문장의 조건 오랜만에 해보죠 첫 번째 조건 뭐야 아하 대문자로 시작했구나 그리고 점으로 끝났네 그리고 자 의미가 통한지 봐야죠 나는 샀다 나는 샀어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샀다 나 뭐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친구가 분명히 물어볼 거야 뭐 샀는데라고요 그죠 그 말 뜻은 뭐야 내가 사긴 샀는 샀어 내가 샀어 그럼 뭐야 내가 뭘 샀는지 대한 즉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무조건 필요한 거야 그죠 여기서는 그 대상이 뭐야 새 가방이죠 i bought a new bag 이 될 거예요 i bought a new bag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이거 우리 주어인가 알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동사죠 근데 어떤 동사 뒤에 명사 즉 명사 근데 어떤 명사는 뭘로 쓰여 주어 동사 명사는 뭘로 쓰여요 빨리 말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였죠 그죠 즉 뭐야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 명사란 얘기죠 그죠 자 이건 뭐야 뒤에 목적어 즉 명사를 달 수 있는 말은 뭐야 타동사 앞으로 타동사는요 vt로 표시할 거예요 아셨죠 타동사는 vt로 vt로 표시할 거예요 그냥 뭘 샀어 가방을 가방을 뭐야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죠 자 목적어는 뭘로 표시 o 그래서 o 가 되겠죠 그죠 샘 안그러면 어 누는 뭐예요 어 누 아 하나의 새로운 가방이네 얘네들은 뭘 꾸며줘 bag 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형용사 형용사는 뭐였어 얘는 수식어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 I bought a new bag 나는 새 가방을 샀었습니다 가 되겠죠 자 다음 가보실까 우리는 텔레비전을 켰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켰다 보시죠 여러분 주어 어디 있어 우리는 이 되겠네요 we 자 그럼 여러분 TV를 켜다 켜다 끄다 켜다 끄다 뭐야 turn on이죠 그죠 turn on we turn 켰다니까 뭐가 되겠어 당연히 과거 we turn the 그 다음 뭐가 되요 on 뭘 켰어 TV we turn on 자 그 TV 라고 해볼까요 the TV 라고 하죠 그죠 we turn on the TV 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명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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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로 했었는데 이 목적어가 명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여러분 전치사이 있어 없어 전치사는 절대 없어요 전치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즉 타동사는요 바로 명사 꼬리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즉 목적어 꼬리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동사가요 그 동사가 타동사가 아닌 타동사가 아닌 주어 자동사야 자동사 여러분 우리 1,2형시가 자동사 많이 봤죠 자동사는 앞으로 vi 라고 표시할게요 그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 즉 명사를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야 더 이상 이 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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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아닌 걸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앞에 전 치 사를 붙여주는 거야 전치사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짝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짝으로 계속 쓰여요 그러면서 얘는 마치 뭐처럼 행동해 타 동사처럼 행동해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자 아 주어구나 턴 어 온이 왔네 아 온 헷갈린다 이거 뭐지 네 같이 묶으세요 아셨죠 계속 이렇게 같이 쓰는 말이야 아셨죠 같이 쓰는 말 이걸 뭐라고 보자 원래는 자동사였는데 어떻게 하자 자동사가 자동사가 뭐하댔다 자동사가 타동사화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사가 타동사화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떤 능력이 생겼어 뒤에 명사를 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책에 이거는 어떤 책에 보시면요 이걸 부사로 본 책도 있어요 여러가지 설명이 많지만 여러분 여러가지 설명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적용하시고 쓰시면 되는 거야 자 보실게요 We turn on the TV We turn on the TV We turn on the TV TV를 켰다라는 거 몇 형식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네 3형식입니다 자 다음 가보실까요 자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과 토론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셔도 되죠 자 먼저 주어, 동사 잡아보죠 가장 바탕인 우리는 토론했다예요 그죠 당연히 뭐야 위 위 그죠 토론했다 어 과거구나 토론하다 뭐예요 discuss고요 토론했다는 뭐야 가볍게 이들을 붙이시면 뭐야 we discussed가 되겠죠 we discussed 그런데 뭘 토론했어요 무엇을 토론했어 문제죠 그죠 더 problem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살찌읍시다 살찌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마치 여기에 대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착각들을 하셔 착각들을 하셔 왜 마치 여기에 우리가 다 전시사 중에 뭐뭐에 관해서 아는 건 뭐였어요 about이잖아요 about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식 중에 about을 써 그려놓고 그냥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쉬워 뭔가 2% 부족한 거잖아 그죠 이 discuss는 뭐예요 여러분 이 discuss는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라는 타동사 타동사 얘는 타동사야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시사 필요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필요 없는 애야 그러니까 얘 about을 쓰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답답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바로 뭐야 the problem 문제 명사 목적어를 바로 받아주시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 문제라는 거 목적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 즉 타동사 목적어 가셨어요 그냥 누구랑 했어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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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이야 아니잖아 with the professor 교수랑 이해갔어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with는 뭐야 뭐뭐와 함께라는 뭐야 전시사잖아 전시사 중에 뭐 왔어 the professor잖아 명사잖아 그죠 전시사 플러스 명사인데 어떻게 됐어 아 그냥 이거 도대체 몇 번 몇 번째야 전시사 플러스 명사는 뭐야 전명구라고 전명구 쓰이는 거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형용사 부사는 뭐야 수식어라고 얘는 문형에 포함 아니면 불포함 포함 안 돼 그럼 뭐야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삼형식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어떻게 돼 자 we discussed the problem with the professor 이렇게 해서 네 삼형식이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지금 몇 시인가요 자 지금 몇 시인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뭘 어떻게 하실 거야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지금 몇 시예요 그럼 다 하는 게 이걸 거야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hey 여러분들 what time is it 실제로 사람들은 excuse me what time is it 하셔도 돼요 excuse me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그냥 물어보셔도 되지만 어떻게 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자주 쓰는 말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죠 자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the time 이에요 여러분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뭐예요 여러분 do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조동사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의문문을 위해서 생기네 그럼 뭐야 you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대상이 필요한 말 타동사 뭘 가지고 있어 시간을 뭐야 time 시간이란 명사잖아 명사 아 뭐야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뭐야 목적어 맞아요 여러분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이 말 뜻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이랬어요 갑자기 막 뒤로 갑자기 슬슬 막 뒤로 물러서면서 I'm sorry I don't have time 이러시면 뭐야 그 외국인 엄청 황당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지금 뭐야 시간이 몇 시인지 물어봤는데 우린 오해해 뭐라고 지금 나 뭐야 나한테 수자권은 줄 알아 그런 쪽팔림을 면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혹시 시간 있어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를 지우시고요 do you have time 그렇게 가시는 거야 아셨죠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나는 매일 복합 비타민제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문장의 주어 누구야 주체 나잖아 그죠 문장의 주체 나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약을 먹을 때는요 어떤 동사를 쓸까요 약을 먹을 때 약을 먹을 때는 수업을 해보면 eat 막 이런 말이 나와요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eat야 그건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몸 꾸면 무조건 다 eat야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면요 약을 먹을 때 쓰는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take에요 여러분 take I take I take 그래 내가 take 하는데 내가 먹는데 내가 가지는 데 도중에 뭘 가지는지 모르겠잖아 아 뭐야 뒤에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 얘는 대상이 뒤에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야 그죠 안 그러면 뭐야 I take 뭐야 a multi 또는 multi 복합 vitamin 그렇죠 복합 비타민제 뭐야 multivitamin multivitamin 각각씩 보시면 이거 비타민이라고 그러셔 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요 vitamin vitamin으로 바꾸세요 multivitamin 그런데 얼마나 자주 every day 매일 이거는 네 시기를 나타내는 부삭으로 날리시고요 부삭 수식어예요 그럼 뭐야 이거는 내가 주어 먹습니다 뭘요 비타민을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가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해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거 이해하셨으면요 문장을 외우셔야 될 거 아니야 입에 붙이세요 자 다음 나는 커피를 원합니다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뭐예요 주어가 뭐야 나잖아 원하다 뭐야 우리 아마 이거 5천만의 단어 한국 사람 중에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 want 그죠 want 커피를 원해 I want 뭐야 some coffee 하시면 돼요 아셨죠 I want some coffee 뭘 원해 나는 원합니다 타동사죠 그냥 뭘 원해 커피를 목적어 설명실한 거 알아주세요 I want some coffee I want some coffee 자 다음 가보실까요 다음은요 그는 나에게 제인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 얘기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나에게 제인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 누가 그가요 뭐 했어요 그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얘기죠 아 뭐야 그가 이야기해 주었다 가거네요 톨드 누구에게 아 이거 아까 전에 배운 거다 뭐야 뭐 뭐 에게잖아 뭐 뭐 에게 뭐였어요 간접 목적어였죠 간접 목적어는 뭐야 자 이 수요 동사 뒤에 오자 그죠 나에게 뭘 얘기해 주셨어 시크릿을요 시크릿 시크릿이 뭐야 비밀이잖아 그 비밀 누구 비밀이야 제인 즈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자 보세요 제인즈 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부터 뭘로 아시면 돼 뭐뭐 의라는 소유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자 뭐뭐 의 소유를 나타내시고요 he told me 제인의 비밀을 얘기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실까요 여러분 자 그가 주어져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나에게 나에게 뭘요 제인의 비밀을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수요 동사구나 라고 아셔야 돼 왜 비록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 미가 해석은 뭐뭐 에게지만요 목적어는 항상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을룰로만 아셔 해석을 나는 너를 그죠 막 이렇게 해서 을룰로만 아시는데 목적어가 뭐뭐 에게라고도 해석될 때도 있어요 언제 이때 간접 목적어를 쓰일 때 그는 뭐야 그가 나에게 제인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되겠죠 이해가셨어요 그가 제인의 비밀을요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요 잘 이해하셨으면요 자 사형식은요 잘 보세요 주어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장 목적어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때요 상당히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변화를 잘해요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요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요 지금 방금 전에 봤을 때 어때요 he told me 제인즈 시크릿이라고 했었죠 얘네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뭘로 내렸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장 목적어로 해서 사형식으로 자 판정 내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사명식으로 변화가 돼요 사명식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실 거야 사명식으로 변화시키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죠 걔네들은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돼요 he told 뭐예요 제인즈 시크릿 하고 미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는 바꾸나 마나잖아 그죠 바꾸나 마나 그죠 자 그가 말했어 제인의 비밀을 나에게 아니 이건 바꾸나 마나야 그죠 바꾸나 마나야 그러면은 이게 이것도 대명사죠 명사잖아 명사를 더 이상 명사 아니게 하기 위해서 뭘 쓰자 전치사를 써요 전치사 전치사 그런데 이 자리에 어떤 전치사를 쓸까 결정한 건 누구야 앞에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he told 제인 시크릿을 누구한테 한 거야 누구한테 얘기했어 나에게 그래서 이게 몇 형식이 돼 주어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제인의 비밀을요 아 말했는데 뭘 말했어 제인의 비밀을 누구한테 나에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건 뭐죠 전명구 거품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이 사명식이 돼요 아셨죠 자 다음은요 음 자 교수님이 역사 수업에서 나에게 a를 주셨어요 a뿔을 주셨네 어우 좋죠 그죠 성격 잘 나오면 좋아요 자 교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이 주셨었다 교수님이 주셨었다 주어 동사네요 그죠 아 뭐야 교수님이 더 프로페서가 될 거예요 그죠 프로페서 자 프로페서 자 더 프로페서가요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주다 라는 기부의 기부의 과거인 gave를 쓰겠죠 그죠 주셨습니다 잘 보니까 누구한테 줬어 누구한테 줬어 나에게 나에게 me The professor gave me 나에게 주었어 뭘요 뭘 줬어요 on a plus 를 줬어요 왜요 어느 수업에서 in history class 역사 수업에서요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더 프로페서 뭐야 교수님이 명사죠 그죠 주어 하고 있고요 동사 뭐 이건 수여 동사 수여 동사 뭐 어때 나에게 a 플러스를 주셨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 수식어니까 날려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나에게 간접 목적어 뭐 뭣을 직전 목적어가 돼요 자 그럼 삼형식으로 전환해보죠 삼형식 전환할 때 어떻게 했어 직전 목적어를 앞으로 직전 목적어 앞으로 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고 전치사 생겼죠 그죠 어떻게 돼 더 프로페서 그죠 더 프로페서 나오고요 나오고 동사 그대로 나오고요 gave on a 플러스 에요 a 플러스 좋습니다 난 누구한테 미에게 근데 이대로 놔두면 뭐야 도대체 왜 바꾸냐고 이대로 놔둘 거면 앞에 뭘 쓰자 적절한 전치사 툴을 쓰자 자 told나 gave일 때 모자 전치사 툴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나는 그녀에게 꽃 한 다발을 사주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 사준 사람 누구 나 그죠 그러면 즉 뭐야 사주었다는 동작을 한 사람 누구야 나잖아 아이죠 그죠 아이 자 아이에요 나는요 사줬어요 사줬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녀에게요 뭘 사줬는데 flowers a bunch a bunch of flowers 그죠 of flowers 그죠 누구한테 음 오케이 끝났네요 자 봅시다 나는요 사주었어요 샀다가 아니라 사주었어요 아셨죠 누구한테 그녀에게 뭘 꽃을 근데 꽃이 뭐예요 한 무대기네 a bunch of flowers 사준 거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주워놨고요 동사 나왔죠 그럼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flowers라는 직접 목적 아 죄송합니다 어 네 직접 목적어예요 그죠 그럼 사형식인데 또 바꿔보죠 자 주워농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아이 버트예요 그죠 근데 뭘 사줬어 꽃을 사줬잖아 근데 한 무대기 그죠 a bunch a bunch of flowers 꽃 한 무대기를 사줬어요 그죠 누구한테 그녀에게 이대로 놔두면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아니 왜 바꿔 그럴 거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적절한 전치사 아까 전에 전치사는 누가 결정한다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 보트가 쓸 땐 전치사는 뭘 쓰자 for 쓰자 아셨죠 조심하세요 I bought a bunch of flowers I bought a bunch of flowers for her I bought a bunch of flowers for her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사형식이요 사 네 이쪽에 쓸게요 자 사형식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뀔 때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사형식은 주어동사 자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죠 어떻게 바뀌었어 자 주어동사 직접 목적어 앞에 오고 전치사 오고 그 다음 뭐예요 간접 목적어가 왔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네 자 10번 갈게요 자 그가 너에게 규칙을 설명해 줄 거야 한번 해볼게요 I I'm sorry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니까요 뭐예요 여러분 He가 되겠죠 He 그는요 설명해 줄 거야 설명해 줄 거야 아직까지 안 해주고 앞으로 해줄 거란 말이야 그죠 미래 He will 그는 뭡니까 여러분 Explain Explain 그래서 누구한테 너에게 You 뭘요 The Rule 이렇게 쓰시고 나서 아싸 나 드디어 사형식 정복 네 죄송합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갈게요 아직까지 정복 못했어 뭐야 Explain은요 여러분 누구 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수요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동사가 아니야 단지 보이게 수요동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는 뭐야 삼형식 타동사 삼형식 타동사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수업장에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건 실제로 틀린 거야 틀린 거 아셨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우리가 이제까지 연습 많이 했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삼형식 바꾸는 거 어떻게 돼 He Will 그는 할 것입니다 설명을요 뭘 할게 The rule 자 설명하는데 뭘 설명해 규칙을 누구한테 당신에게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화가 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올바른 문장이 돼요 이 문장이 이렇게 쓰면 뭐다 틀리다 왜 얘는 수요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xplain confess suggest say 같은 거 여러분 이거 마치 누구 누구에게 뭐뭇을 설명하다 고백하다 제안하다 말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 얘는 삼형식이야 삼형식 동사들 그래서 어떻게 돼 앞으로 직장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 어순으로 쓰인다는 걸 잘 알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형식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복습 하셨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뭐 다른 거 하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오래 안 걸려요 복습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에요 아셨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강에서 볼게요 수고하셨고요